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학과 교수로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임상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에 소개해 통증 환자들도 보지만 제가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은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또는 고유다공증이 있다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고요 이런 분들 오시면 검사를 하고 또는 혈압을 계속 수치를 보는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이분들의 많은 분들이 조절이 잘 됐는데 최근에 다 조절이 잘 안 돼서 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교수님 저 가던 헬스장이 문 닫았어요 집 근처 공원이 못 가요 집 나가기가 힘들어서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들이 다 나빠져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 남현희 선수께서 또는 이제는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그런 해결책을 하나 알려주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해지고 또는 나쁜 건강을 더 개선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똑같은 운동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팁과 제가 많은 분들한테 운동 처방을 하면서 느꼈던 흔히 잘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인들이 결국은 누구나 돌아가시게 되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건강하게 사는 요건인데 바로 이 심뇌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이 많은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이유든 오래 사시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이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확 떨어지고 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 혈압이 한 5에서 10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당뇨 환자분들도 당 수치가 좋은 약을 하나 먹었을 때만큼 최소한 떨어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이 동맥 경화가 들어오고 각종 유방암, 위, 대장, 폐암 등 각종 암에 덜 걸리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발생 확률도 떨어지고 불안, 우유증이 덜 하고 삶을 더 활기차게 해주고 잠을 더 편안하게 자게 해주고 고유다공증 예방도 도움이 되고 음식하고 같이 하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됩니다 잘 보시면 운동 하나가 우리의 건강의 대부분 요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진료시에서 흔히 보는 장면인데 당도 높으시고 당뇨 바로 직전이고 또는 초기이고 고혈압도 생겨서 약을 쓸까 말까 고민되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약을 써야 되나 이럴 때 저희가 한 2, 3개월 정도는 약 안 쓰고 생활습관만으로 노력하고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저 음식 조제도 잘하고 체중도 비만하지 않는데 운동은 매일 요구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중 괜찮고 음식은 문제없으면 운동을 좀 유산소 운동은 충둥도 정도로 좀 해보고 봅시다라고 하면 이태부터 많은 환자분들과 의사들이 헷갈려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뭐죠? 요구하는 운동 안 되나요? 충둥도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죠?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효과가 있나요?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죠?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프는 운동 안 되나요? 저 선생님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30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3번 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등에 땀나게 하면 충둥도 유산소 운동 되는 거죠?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하죠? 헬스장에서 PT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받는 거 2시간으로 늘리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알려드리고 같은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할 때는 첫째 종류 종류는 다양하죠 유산소, 근력, 유연성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지속 시간은, 빈도는 할수록 좋나? 어느 정도 하면 더 해봐야 소용없나? 사람마다 차이는? 그냥 살짝 산책 정도는 안 되나? 나는 골다공증 있는데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에 대한 답들을 제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미국 자료에서 미국 사람들이 전 국민들한테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꼭 하세요 하는 운동 두 가지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충둥도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가장 기본 핵심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건강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도움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뭔가요? 라고 하면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큰 근육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 쉬는 게 좀 힘들어지는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옷에 약간 땀이 나도록 하는 건가요? 등에 땀이 베이도록 하나요? 땀이 베이는 정도하고 유산소 운동은 아무런 아무런이라고 할 정도 있지만 그 정의하는 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장이 좀 빨리 뛰고 숨이 찬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땀이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환경요건에서 땀이 잘 안 나는데 이분들은 막 운동 건드로 올려요 왜? 땀이 안 나니까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반드시 유산소 운동은 심장이 좀 빨리 뛰면서 숨이 찬 운동을 이야기한다 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운동을 하면 이런 건강이 좋아집니다 라고 했는데 잘 보면 말이 바뀌었죠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운동의 건강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한다 그러면 운동 종류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기본이고 근력 운동은 추가로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성질환 예방 관리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운동이라고 했고 온몸을 좀 움직이는 거니까 대표적인 것은 빨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에어로빅, 수영, 등산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땀이 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아까 중등도 운동을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주 5회 정도고 최소한 3회 이상은 돼야 효과가 축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같이 센 강도로 할 때는 그것보다 반 정도에도 효과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한 번에 30분 시간이 안 나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5분 또는 5분, 5분, 5분 하루에 해서 30분 했다 하는 거랑 한 번에 30분 하는 거랑 만성질환에 있어서의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서 여러 번 해도 된다는 거고 선생님 시간이 안 나서 주말에 등산을 5시간 빡세게 합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30분씩 주 5회 운동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고 운동을 한 번 하고 이틀은 쉬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 3회 이상은 해야 우리 건강에 대한 이득이 축적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운동하면 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1시간 해서 당 수치가 안 좋아지니까 저 2시간 할게요 3시간 할게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만 증가하고요 운동에 따른 부상의 위험은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많이 할수록 더 올라갑니다 운동 강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 더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고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득보다 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강도는 아까 제가 충둥도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충둥도를 하면 되는데 충둥도가 익숙하신 체력이 좋은 분들은 고강도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둥도가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 충둥도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심장박동수를 세워보세요 평상시 박동수에 빼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토크테스트라고 말을 해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운동하는 중에 짧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짧은 노래를 끝까지 부르기에는 숨이 차서 힘든 정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통은 빨리 걷기인데요 두 부부가 우리 간만에 운동할까 하고 걷습니다 걷는데 남편이 운동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들어갈까? 아내가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이 짧은 대화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심심하니까 그럼 산토끼 노래 불러줘 산토끼 토키아를 끝까지 부르기에는 숨이 차서 힘들어요 이게 충둥도 강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늦어서 빨리 걷거나 말하는 것처럼 토크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고강도는 세 마디 이상 말하기 힘든 겁니다 이제 그만 가자 세 마디 이상 안 되죠 이게 고강도가 되겠습니다 쉽죠 또 많은 분들이 살이 요즘에 많이 찌잖아요 오늘 권혁태 교수께서 이야기하겠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만으로 살을 못 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왜 하느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지 않아도 내 몸의 수치들은 먼저 좋아집니다 선생님 살을 못 뺐어요 운동을 했는데 어? 그럼 당이 왜 이렇게 좋아졌죠? 혈압이 왜 이렇게 좋아졌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간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체중만으로 보면 왜 빼기가 쉽지 않느냐 예를 들어 드러났는데 체중 1kg을 빼려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에너지 칼로리 7000kcal를 소모해야지 1kg가 빠집니다 60kg인 40세 여성이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이 있죠 막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 쉬지 않고 자유수영을 1시간에 계속하면 자유수영이 중등도 운동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 중등도가 에너지 단계가 3에서 6m 단계인데 6이니까 거의 중등도와 고강도 사이인데 그렇게 했을 때 칼로리 소모가 얼마 되느냐 360kg 칼로리가 돼요 이분이 수영을 해서 1kg를 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5회 1시간씩 가서 쉬지 않고 자유수영을 해야 겨우 1kg를 빠집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영 끝나고 뭐 라떼 하나 딱 먹고 이러면 도로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체중은 음식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절대 운동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고 제가 시간이 약간 남으면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맺게 드리겠습니다 당뇨고혈압 고지혈증 이로 인한 심리혈관 질환은 운동을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이나 암 예방에도 운동만 하는 게 없고 유산소 운동은 주 5회를 가능하면 하는데 최소 주 3회 이상 근력운동은 주 2, 3회 합니다 앞에 근력운동은 또 많은 예를 주셨고 유산소 운동은 가능한 매일 하면 좋은데 30분 이상 하는 게 최소고 한 시간까지 하면 좋고 30분은 한 번에 못하고 시간을 여러 번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해서 30분을 채우고도 문제가 없다 중등도 강도면 우리 건강에 혈압탕, 콜레스테롤 대사, 간기능 다 좋게 할 수 있는데 체력이 좋은 분이면 고강도 운동을 하면 훨씬 짧은 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에 맞춰서 예를 들면 무릎 간절염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 등산하고 왔어요 계단으로 내리기가 좋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죠 무릎에 충격해 가니까 그런 거는 질병 상황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진료실에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내봤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뒤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